자 다음엔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어떤 고체 연료를 분석해 보니까는 중량비로다가 수소가 10%요. 탄소가 80% 그리고 회분 이것이 10%였다. 자 이 연료 100kg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몇 세제곱미터는 이게 붙고 있는 문제죠. 자 이론 공기량을 구합니다. 자 이게 100kg이라고 했어요. 100kg. 그리고 이론 공기량 공식. 이론 산소량에다가 0.21로 나누면 공기량이 되는 거잖아요. 최적 22.4분의... 아니 0.1분의 20.4죠. 제가 거꾸로 읽었네. 100 곱하기 0.1분의 22.4.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적으로 묻고 있으니까 최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분의 카본 도하기 4분의 H-8분의 O. 도하기 32분의 S죠. 그리고 시계선 그냥 시계에 놓아주고 하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거 황분은 없으니까 이거는 빼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 80%다. 그러니까 얘는 0.8. C에다가 0.8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수소, 탄소. 수소가 10%라 했네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건 이제 이건 없어지고. 이거 0.1.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100 곱하기 0.21분의 22.4 곱하기를 이거 12분의 0.8 더하기 4분의 0.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해서 계산하십니다. 그러면 약 9, 7, 8 노르말 세제곱 밑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9, 7, 8. 네 번째 거 찾으시면 되는 문제다. 이런 것입니다. 자, 5번 보시겠습니다. 5번. 점화. 점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게 뭐냐. 이거 이제 문장으로 된 문장으로 된 문제네요. 틀린 거. 1번. 연료가스의 유출 속도가 너무 느리면 실화가 발생한다 했는데 유출 속도가 이렇게 실화. 이게 불이 안 붙었다. 이게 불착화. 불이 안 붙었네. 이게 너무 느리면 아니고요. 너무 빠름이에요. 너무 빠르면 불착화가 발생합니다. 1번 틀린 거죠. 연료가스의 유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화. 불착화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느리면 뭐냐. 느리면. 이 역화가. 이게 아니라 역화. 까꾸로. 백파이어. 역화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연소실의 온도가 낮으면 연소의 온도가 낮다. 그러면은 연료의 확산이 불량해지죠. 그런데 반대로 연소실의 온도가 높아. 높으면 연료의 확산이 양호해집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착화가 잘 되죠. 3번을 보면 연료의 예열 온도가 낮다. 라고 하면 무화 불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점화 시간이 늦어요. 그러면 연소실 내로 역화가 발생할 수가 있죠. 발생한다 역화가. 이렇게 해서 1번 찾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점화 착화 뭐 어떤 개념이죠.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번 보시겠어요. 고체 연료의 일반적인 특징을 묻고 있어요. 자, 인류가 처음 사용한 그런 연료 형태가 고체였었잖아요. 고체 그리고 액체 액체를 많이 쓰죠. 흔하게. 기체. 기체도 요즘 많이 쓰게 되어있는데 얘가 사실은 가장 효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류가 처음에 왜 못 썼느냐 이거를 보관하고 컨트롤하기 이런 거 기술이 떨어지니까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요거를 효율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얘는 이제 구하기 쉽고 구하기가 쉽고 하지만 효율이 낮아. 그래서 완전 연소가 가능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불완전 연소해가지고 이상한 거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고체 연료율을 묻고 있어요. 1번. 회분이 많고 발열량이 적죠. 회분 많이 생기죠. 그렇죠? 재생기자래요. 두 번째. 그리고 연소 효율이 낮아요. 그리고 고온 없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점암이 소화가 곤란하고 온도저도 어렵죠. 온도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화 불킬 때 이제 오래 걸리잖아요. 불 끌 때도 오래 걸립니다. 점암이 소화가 곤란하고 온도저도 어려워요. 네 번째 보면 완전 연소 가능하고 연료품질 균일하다 했는데 얘는 뭐죠? 기철료죠. 기철료. 4번. 잘못된 거다. 4번은 기철료에 대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 찾으시면 되겠고요. 4번 택시d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